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영상에서 만나요! 닭껍질 찝니다. 그럼 코 필러! 귀여워. 문이 진짜요. 사고 갔어요. 영은이는 기분이 어때요? 신발. 신발. 아 이 신발. 분위기 때문에 우리 놀아요 발리는 차이니까요 발리는 차이니까요 오케이 발리는 차이니까요 발리는 차이니까요 발리는 차이니까요 언니 왜 이렇게 아니 나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해봐요 도안 주고 싶은데 다칠 뻔했잖아 도안 주고 싶은데 아 진짜 가 빨리 가 귀여워 그냥 마사자라고 얘기해 나 이러고 있는 것을 입술이었기 때문이지 봐봐 카메라 봐봐 그럼 저희 오늘 리허설 무대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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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저희 13회 핵코드즈에 저희 택배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무대는 처음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항공간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멘트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근데 저 오늘 귀걸이 안 했는데 빠다라 그래 하고 근데 마스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을 빨리 아까 리허설을 할 때 마스크를 진짜 라이브를 했는데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다현이 언니 제가 제가 댐브를 하고 하고 이렇게 지르는 게 있는데 그 애 드림이 있는데 언니가 라이브니까 맨번에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다현이 언니가 와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웃고 인이어로 웃김 소리 막 나오고 웃음 소리 나고 막 엄청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카메라 리허설을 잘 하려고 했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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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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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너무 귀여웠어요 귀엽다는 거 귀엽 표정으로 받는 거 이런 거 신기하다 역시 내 신발 가져 내 동생 월플러 무대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몇 시지? 지금 7시 반 30분 남았어요 30분 남았는데 긴장해요 오늘 위해 만약 멤버들이랑 새벽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긴장하긴 한데 너무 설레요 잘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I래요 본인이 I래요 본인이 I 본인이 F래요 F는 저희 생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I는 이러고 있지 나 말하지 않았는데 나 아닌 것 같아 대기실 너무 습해요 저는 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습거든요 아니 왜 아니 이때 E-50 I-48 I-ST 아니 아니랄깐요 언니는 무조건 E고요 무조건 S고요 무조건 F고요 무조건 P예요 ESF ESF P? FTT FTT 나 왜 이렇게 감정이 없지 요즘에? 근데 언니 F래요 힘든가 봐요 우리 유지언니 힘들대요 캣플리아 아니에요 뭐해 펜트 봤어요 왜요? 오케이 저는 Q2예요 C 저는 돌이요 B-O-L-N 나도 뭔데 나도 뭔데 저요? 저요? 저는 캠플라이요 아 우오 감이 너무 많아요 끝에서 세 번째여가지고 너무 무서움은 있어서 끝은 좀 어려워 하지만 그런 날이 온다면 영광이겠죠? 어 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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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졹이밥 둘 둘 둘 둘 셋 한 행복해 행복해 제일 행복하네. 제일 행복하네. 제일 행복하네. 한 번 더 입어보실게요. 아홉 소녀들 캡틀러와 넌 얘기로 왔다 갔다. 무거워. 정수로 펴 믿어. 뭐 어디서든 나를 쉬러 봐주면 해. 안녕. 감사합니다. I love you.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Get your eye, get your mind. 안녕하세요. 미키프라입니다. 제 식상의 잉크 콘서트가 바로 끝났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13회가 아닌 14회, 15회. 끝까지 저희가 함께 출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